10. 솔로몬의 잠원 11.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2.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13.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마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4.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15.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6.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16. 눈치 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6.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7.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8.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9.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9.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여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20.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2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22.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23.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4.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5.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5. 여왁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6.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삶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삶느니라 27.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8.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29.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해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30. 여와를 경애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31.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32. 여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오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33.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34.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5.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